대전과 세종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566명 가운데 피해 구제가 인정된 사람은 62.8%인 356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대전 거주자 479명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 구제가 인정된 사람은 303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3%로 나타났습니다. 세종은 87명으로 피해 구제가 인정된 사람은 53명, 61%이며 전체 사망자는 대전 105명, 세종 17명입니다.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은 정부와 기업이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